와 진짜 밥먹기 어렵네 아 욕좀 하지마라 아 욕좀 하지마라 뭐? 니 뭐라 했는데 방송을 없어서 또 뭐 치킨다고? 얘들아 스파링 한번 뜰까? 젝갈량하고 스파링 한번 뜨라 추천 절차 1,000개만 올라오면 내가 스파링 한번 뜰까? 만약 스파링 할 때면 절차 삭제해뿌라 추천 절차 1,000개만 찍으면 형 스파링 한번 뜰까? 한 3방이잖아 3분컷이다 3분컷 친구가 봐주는거가 누가 봐줘요? 누가 봐줘? 도란나 이것들이 추천 절차 사람들은 다 안다 니가 떼기를 치고 나한테 때리고 이길라고 해도 내가 봐주고 있는거 다 알아 그런식으로 아니 진짜 알아 안녕하세요 네 니는 그런식으로 니 자체를 우상하자고 만들지마라 아니 사람 다 할걸 나 얼굴만 봐도 누가 세다는걸 알아 니 이제 니 이제 늙어갖고 힘없잖아 어? 한판 하자 한판 하자 마 마 마 마 세척하지마라 마 한판 하자 좀 세졌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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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정이라고? 저가를 이긴다고? 한번 보여줄까? 추천 절차 눌러라 자 천개 올라오면 한판 할게 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보라 자 얘들아 추천 절차 천개만 찍어봐 어 이리 와보라 한판 하자 네? 이리 와보라 이리 와보라 이리 와보라 스텝만 봐봐봐라 스텝만 봐도 안다 스텝? 마 자 늑소 봐봐봐라 이리 와보라 이리 와보라 이리 와봐 이즬 와봐 일로 와나 tend만 두루 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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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자한다고 진짜 한다고 시발 새끼가 뭐다뭐다류 진짜 니맞고 싸우지 너 니 맙구 빚지니 마라 물었나? 물었나? 얘들아 추천질차 추천질차 체끼 나오면 보고가자 뭐? 체끼 나오면 보고가자 추천 나온거? 받아줄게 추천질차 놀러가라 자 1700명 보고있다 1800명 추천질차 추천질차 뭐? 왜? 왜? 뭐?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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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 미싱이 안 나온다 미싱이 안 나온다 미싱이 나갔네 완전 엄청 깔짝거리네 누가요 제가요 누구 제가요 형님 저는 깔짝대는 어디에 또 찍었나요? 저는 깔짝대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형님 네 신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르신 네 인사해라 네 어르신 네 어르신 어디 가신다고요 어르신 오늘 갔다가 저거 오거든요 네 예 예 예 내가 이게 아들이 너무 아프고 온몸이 아파가지고 주문해가니까 예 예 돈을 200원으로 하는데 돈이 없어서 주소를 못 받고 오는게라 아 아이고 돈이 없어서 지금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저도 현금이 없는데 카드가 있고 200원 좀 200원이요 200원 좀 천짜리 좀 하나 드려 네 아까 천짜리 주문해 어때 어? 아 좀 드리라 천짜리 하나 아니 드릴거야 아 천짜리 하나 드리라고 30원은 어떻게 가져갔냐 여의만 달라면서 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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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00만원 없어요 200만원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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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밖에 없어요 자도 천 들고 왔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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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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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은 없습니다 제가 카드라가지고 아니 어르신 제가 2만원이 지금 없어요 지금 카드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면 드리는데 예 카드밖에 없기 때문에 아 아 네 아 네 네 네 네 고향이 창년남자 고향이에요 고향이 지금 고향이 집이 어딥니까 네 집이 어딥니까 예 장류예요 장류 네 장류 네 사장님이 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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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류 창격 당오십니다 창격 사장님이 집이 아니죠 저는 사장이 아닙니다 저는 해운대이십니다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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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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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강원도 네 고향은 죄송합니다 어르신 처음 뵌 분한테 어떻게 그을 드립니까 아 그런 말 하지마. 어르신 잠시만요. 네. 돈이 1만원에서만... 제 돈이 헌금 없습니다. 가까스로... 수사를 좀 주는데... 이 만원만... 아이씨... 이 만원만... 다시 이 만원... 아이씨... 어... 어... 지금 없습니다. 제가 현금이 없습니다. 돈이 현금을 좀... 오늘 지금 출소한지 오늘 오늘 출소했거든요. 당연하다. 그래가지고... 아이씨... 예. 아이씨...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네. 저... 경비하시고... 아이씨... 아이씨...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이씨... 그러면 안 돼. 뭐 사오다임이네. 아이씨... 제생이 좋은데... 근데 저런 분들 많다. 치면 치면 그런 것 같다. 아이씨... 그런거지. 그럼 병... 칠병들 치면 안됩니다. 예? 야... 나 뭐 말도 안했다 이 개새끼야. 나도 싫어하지. 욕하지 마세요. 욕. 욕. 이거 뭐 추천은 어떻게 보는데? 이거 추천이에요. 뒤에꺼. 저 하얀거는 뭔데? 뭐? 하얀거는 뭐고 노란거는 뭐고? 하얀걸 니꺼좀 사라. 난 가위맨잖아. 절꺼. 열개. 난 저 색깔인데 초록색. 니하고 내하고 19년이라 19년. 세월이. 세월이 19년인데. 열개? 열개? 횡관 열개 했다고. 19년인데. 손지금이 가하다. 군대. 담배 빨리 펴봐. 하도 안해. 뭐랄게래 뭐. 손지금 오는게 왜. 다리 손지금 오는거라.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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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